봄봄마페. 무대가 아주 화려하네. 봄봄봄봄봄봄봄. 오, 신나. 오, 신나. 자, 기립박수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멋지십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조간호, 임순이 파이팅. 그럼 저는 저 자리 가서 같이 감상을 할 거고요. 들어가 계세요. 형,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파이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거지? 그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야? 그렇지, 그거지. 떨리면 떨리는 대로 우리가 다 잘 들을게요. 괜찮아요. 떨리는 대로 그냥 발버리선 울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내가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먹을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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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눈물이 흐르고 있어 이미 나는 눈빛 빠진 거야 추억조차 내겐 없었지 이별까지 더 끝이 길어서 좋아요 너무 좋다 목소리가 맑게 나왔어야 되는데 맑게 해 너무 좋았어요 충분해 충분해 천상의 목소리 네 정말 두 번째 곡은 제가 좀 옛날 곡을 내가 나는 갔었대 한번 했던 나홍호 선배님의 고향역을 한번 해볼까 좋아요 좋습니다 생각난다 그때 고스모스 피해 있는 우와 정든 고향역 아우 전혀 부르기 같다 응 이쁜이 곧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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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고향역 그리운 나의 고향역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와 감사합니다 진짜 독특하다 저는 빠른 거 부르면 음반에 빠른 걸 아무리 실어도 건너 뛰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제 노래 밤에 들으면 무섭다고 더 춥다고 막 그러게 돼요 초생들 같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음반을 낼 때 굉장히 망설였었습니다 20대 리메이크를 이 곡을 하자고 하길래 이게 칠레과에서 금상을 타고 국제과에서 금상을 탄 그 곡을 어떻게 쉽게 리메이크를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정훈이 선배님께서 오히려 고맙다고 이 노래를 불러줘서 잊혀졌던 곡이 다시 부활한 느낌이라고 칭찬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불고 있습니다 꽃밭에서입니다 그렇죠 음악 주세요 여기서부터 천국도, 천국 이렇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공을 미친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 여기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떠나 꽃잎을 떠나 꽃이 Imperia 골립 싫어 나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